오늘 책다른걸 해볼까? 재밌는거 뭐하지? 웃음참기 아 웃음참기 한번 해보든가 도전!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웃겨봐 여러분들이 도전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돼 뭔지 알죠? 재밌는걸 해줘야 나도 웃음을 참을텐데 노잼이고 이러면은 이게 컨텐츠 진행이 안된다 벌칙 정하자고? 벌칙? 민트초코 볶음밥 먹기? 그런게 어딨어 벌칙으로 신전염떡 제일 매운맘먹방 오케이 민초진로가 있다고? 뭐고? 야 오늘 웃으면 이거 먹을게 이거 이거 벌칙이네 오늘 웃음참기 해가지고 걸리면은 민트초코 소주에다가 찐전떡볶이 제일 매운맘먹는다 와 어 왔다 도전! 도전! 아 이거 너무 고전이다! 아니 이거는! 오바야 저 눈사람한테 저 담배 물리고 막 저 시비거는 저 영상 저거 어? 아 진짜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 10년된거 같은데? 어 왔다 왔다 암아 아암아암 아암 오바야암 싶을 정도의 좀 그런 실력이 없.. 아.. 고맙습니다.. 네.. 벨벅스 타임.. 벨벅스 타임.. 벨벅스 타임.. 엘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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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박한데? 저런거.. 재밌다.. 나중에 한번 실제로.. 예전에 고래 패밀리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는걸로.. 리얼리? 리얼리! 한번 해봐요 리얼리? 리얼리! 좀 더 혀를 말아넣는다는 느낌으로 리얼리? 음.. 좀 나아졌지만 아직 아니야.. Stop că... 혀를 굴리면서 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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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아..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암.. fashioned 막ㅆ.. 한번 웃어달라고? 아이 웃겨야 웃지~! 솔직히 얘기해서 연하鼻은거에 주 où죠? 이거 저작권 괜찮아? 저저랑 게임 한번 마치겠어 야 여기서 돈이 없으세요 그럼 목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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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거 오잖아 여러분들 아 처음 보는 거 보니까 와 아 쉽지 않네 결제가 진행 중입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네 앞으로 동료인가 이게 또 뭐야 기출변형 아니야 또 갑자기 변하고 날라올거 준비 아 내가 정치에 좀 약한 것 같애 부르뿽 아 아름다운 애쉬로 귀여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와아아아 아니 궁예 나오길래 스읍 아 또 또 또 고전이네 했는데 와아 저기서 고개를 흔들어버렸네 ㅎㅎㅎ 아 인정 인정 야아 간만에 웃네 아 변화구 때문에 이거 와아 당할 수 밖에 없다 아니 뭐 고개 흔들고 갑자기 기타가 왜 나오냐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고개 흔들린 아 저건 내가 처음 봤거든 야 저걸 아... 저렇게 만들어버리네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홍준표 위반 홍준표 위반 이 정도면 홍준표 유니버스 아닙니까? 아니 이거 나 처음 본 사람들이 어? 저쪽 당원인줄 알겠어 후보 되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이 정도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박성주를 웃겨라 성공 내일 민트초코소주 어 민트초코소주 먹방에다가 신전옆떡 제일 매운맛? 인정 좋습니다 에 아니 저 아저씨 이 아저씨씨 아니 아니 이 아저씨씨가 아저씨씨씨 이 아저씨는 지구 감사합니다.